야, 백화점에 사람 많다 많아! 아따, 막 사람 바글바글 하네! 야, 근데 나는 백화점 오면 다 좋은데 쇼핑한다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러면 좀 지치더라고, 나는. 그래? 야, 기대해라! 이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치는 사람 나온다!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버스마들 많이 왔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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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예, 예! 나는 전 세계 국밥을 유통하는 여통이다! 맞습니다, 형님! 그러나 백화점에는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커플들은 백화점 데이트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딱 지하 1층에서 만나서 밥 먹고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쇼핑 한 번 하고 꼭대기에서 또 밥 한 번 또 먹고, 또 내려오면서 쇼핑을 하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백화점에서! 두 끼를 드시는 건가? 아유, 왔다 갔다 하면 4끼 뭐 6개 다 되는 거지! 뭘 따지고 노니! 그래서 오늘 딱 코트를 예쁘게 이렇게 먹어! 백화점 오니까 약간 좀 차려할 것 같아, 다. 야, 누가 구마적이래! 누가! 누구야! 지금 구마적 들고 있습니다! 야, 누가 그냥 산 적이래! 야, 이 씨! 누구야! 이 자식들이 진짜 건방지기 진짜! 야, 누가 둘리 엄마래! 그만해! 이 정도면 둘리 큰엄마야! 야, 진짜! 엄마까지만 해! 알겠습니다, 형님! 누가 탐 캔치래! 뭐야! 얘 뭔데! 요정입니다! 요정이요! 근데! 내가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보다는, 얼굴보다는 좀 스타일! 아!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데! 오늘 스타일 좋은 사람 자기가 스타일 다! 들겠어? 아! 아! 진짜 아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제가 좀 잡아주는 걸 할게요! 어떤 스타일이! 자기가 그냥 비싼 옷만 입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오빠도 봐봐! 요염해! 오빠 일어나 보세요! 요염해 오빠 일어나 보세요! 아! 오빠 옷도 봐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어울리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1번이냐, 2번이냐! 가운데 정면 보시고! 자! 앞에 정면 보셔야 돼요! 잘 어울리는지 봐야 돼요! 자! 1번! 그다음에! 자! 2번! 자! 어떤 게 잘 어울려요? 1번! 2번! 1번! 아! 따뜻한 레드 계열을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채도 너무 낮은 거 이런 거 입지 마시고! 요런 색깔 입으시면 되겠고! 또 다음 누구 테스트해 줄 거야! 너 해볼까? 오! 민함! 민함! 2분 봐봐! 오! 키가 좋으시네! 쓰세요! 3번 카메라 정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잘 어울리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잘 어울려요! 2번이 잘 어울려요! 어? 2번! 이게 1번? 2번! 2번! 너 나랑 잘 어울린대! 다들 저게 남의 일이라고! 2번! 이러고! 아주 못됐어! 남자들! 이상한 거야! 웃지 마! 야! 그리고 남자들! 근데 내가 좀 억울한 게! 이 분장하고 다가가니까 다들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나도 꾸미고 다가가면 남자들 좋아한다니까! 야! 전현 누구야! 야! 야! 누구야! 앞에 있는 줄 너지! 국자 하트 들고 있는 애 너지! 저 뒤에 회색이야! 회색! 회색이야 너야! 둘 중에 누구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저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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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잠깐만!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 방송 봤냐? 지난번에 내가 허영지랑 남자 관계 올려놓고 심박수 했는데 내가 이긴 거 알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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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니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국지 예쁘죠? 네! 여자들 말고 남성들 예쁘죠? 네! 여자들 말고 남자들 예쁘죠? 여자들 말고 남자들 예쁘죠? 여자들 말고 남자들 예쁘죠? 진짜! 남자들 대답을 좀 해요! 야! 야! 너는 진짜! 마지막 구호 생략도 아니고! 끝까지 안 하네!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이 사람들이! 오케이! 조현! 나랑 대결 한 번 해요? 대결해? 어! 나와 보세요! 친박수 대결 한 번 합시다! 아 근데! 난 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 올려서! 한번 대결하지 하려고 했는데! 야! 너! 저런! 저런 나와! 저런 나와! 저런 나와! 야! 저런 나와 봐! 쟤랑 대결해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의자 준비해 주세요! 의자랑! 자! 심박수 기계 들어오세요! 야! 저런 너 오늘 아주 그냥 너 한번 누나 매력 빠져봐! 야! 이거 뭐! 오늘 지고 울기 없기! 중간에 녹화 끝내고 가기 없기! 없기! 알겠죠? 네! 자신 있습니다! 저런 너 벌써 좋아하는 것 같은데! 평정심 유지하고! 평정심 유지! 자! 이거 착용하면 심박수 체크가 될 거고! 자! 마음 감정심 유지하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높은 스타일이네! 좋습니다! 조용하시고 갈게요! 진짜죠? 진짜죠! 한번 가볼게요! 나 지고 싶지 않다! 음악 주세요! 줌 조심하지 말고! 줌, 조심하시고! 우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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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간다! 하나! 올라. 쭉 올라가! 얘 뭐야! 여, 얘 뭐야! 야, 너 잠깐만, 너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온 거야? 야, 너 여자친구 앞에서 조현이가 춤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야, 너 땀을 왜 흘리는 거야, 지금? 땀을 왜 흘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126, 127 이거 낮은 거 아니거든? 130이었어 130이었어? 내가 너 심장 터지게 해줄게 음악 주세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니,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네 같이 내려가요 안 돼, 계속 내려가 아니, 뭐야 박자를 탔다, 박자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 미치도가 안 제발 야, 이 밀털TP 삐 voted 이거 나 죽겠다 야, 여기 죽겠다 야, 죽겠다 음... 관객 때려면 안돼요! 멱살 잡으니까 울렸라! 멱살 잡으니까 울렸라! 멱살 잡으니까 왜 올라가? 무서우니까 울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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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박수를 쳐 왜 박수를 쳐 야 어떡해 30개가 내려가 너 진짜 조심해라 광길 너 어차피 나 아니여 여친한테 오늘 죽었어 너 조현이 춤출 때 너 막 심박수 올라갈 때 여친 거 처음에 영상 찍다가 열받으니까 버리고 이런 것들은 너는 어차피 나 아니면 쟤한테 죽었어 아이고 어떡하냐 내 여보리는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어 유통의 여보리 후보는? 자 이제 간다 와 두 분? 249번? 89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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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은 오빠! 오빠 마지막으로 해 오빠 나오세요 너무 오빠 아니야? 반갑습니다 형님! 미치겠네 마이크 차실게요 두 분 올라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양에서 온 28 김웅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오빠도 치면 저랑 데이트하다가 따님 먼저 내려가야 하고 아무 생각없어 아직 말 Agent Tampa 그래 insanlar 야, 하라인데 오빠가 안 했잖아! 어, 밀당한다, 밀당한다! 1번 카메라... 야, 뭐 어디 출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졸라... 아버지! 아니, 잠깐만! 방송에 졸라가 돼? 아버지, 방송에 졸라가 돼요? 안 되죠? 졸라 북도! 아, 졸라 북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졸라 북도! 나 미치겠다! 아우, 좋겠다, 좋은 아버지도서 너 정말! 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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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하시네! 깜짝 놀랐네, 하세요, 하세요, 아버지! 졸라 북도! 졸라 북도! 졸주 시에서 왔습니다! 졸주? 아무튼 이거 방송 당연히 나 승진! 아, 승진! 승진한다고! 승진하신대! 승질내시는 게 아니고 승진하신대! 제발 너가 졌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나는 너가 졌으면 좋겠어, 정말! 나 안양애랑 잊고 싶다, 정말! 여기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대고 자기 머리에다가 쏠 거예요! 터져서 지신 분은 저랑 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리드까지! 진해까지 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오빠한테서 터지면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해 주시면 되고! 우리 안양 친구한테서 터지면 행복하세요!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빠! 장전하시고! 여기서 터졌으면 좋겠다! 장전하시고! 됐습니다! 머리 돌리시고! 터지면 엄마 행복하세요! 행복해! 아니, 그게! 진짜 내 눈 잘하잖아! 전라 떨려요! 자, 땡기고! 땡기고! 아니, 거침이 없네! 겁이 없으시네! 손도 터지면 안 돼! 땡기고! 땡기고! 땡기시고! 땡기고! 됐어, 됐어! 자, 카메라 보고! 빵! 어이! 아니, 방송을 만들어 가시지 마요! 빨리 해, 오빠! 나 미친! 진짜, 진짜! 야, 즐기시네, 이제! 오빠! 엘복하세요! 오빠! 따라 멈춰 가! 따라 멈춰 가! 따라 멈춰 가! 따라 멈춰 가! 색칠, 색칠, 색칠! 색칠입니다!